가야돼 얘는 아니 그러니까 벨페때 맞아게 너 지금 벨페방 탈게 아닌게 너는 시바 너 대현 지금 상향 먹은 다음에 합을 해서 잔혈 계속 띄울 때 너 그때 그래도 대현 아직도 부족하다 맨날 이지를 하잖아 해주면 뭐 버프를 해주면 뭐하냐고 해주면 뭐해 블레스터도 블레스터로 해줘 벨페때 블레스터로 해줘 해줘봐 이래도 블레스터야 이래도 느려 답답해 이러면 치즈보드 원툴 맨맨 이럴거면서 현치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가 아니라 니 니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말하나간거야